여러분 안녕하세요 공태성입니다. 제5챕터 통신 프로토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토콜의 정의 먼저 아셔야 되는데 프로토콜의 사전적인 의미는 규약이에요. 규약은 무슨 뜻이에요? 규칙과 약속.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의 송수신을 위해서 필요한 일련의 절차나 규범의 집합, 규칙과 약속을 프로토콜이라 한다는 거 잘 알고 가시고요. 아울러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는 세 가지가 있는데 구문, 신텍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멘틱스, 의미, 타이밍, 순서, 구의순 이렇게 좀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의 기능인데 단편화, 그렇죠?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나누는 걸 다시 합치는 것, 재합성, 캡슐화, 그 다음에 흐름을 제어해주고 에러를 제어해주고 연결 제어. 그래서 흐름, 에러, 연결 제어 기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순서도 제어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소를 결정해주고 동기화, 다중화. 그래서 프로토콜의 기능은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요. 맞다 틀리다만 구분하시면 돼요. 프로토콜의 종류도 약자가 쭉 있는데 약자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요. BSC 같은 경우는 문자방식이다. 그래서 반이중 방식을 지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DDCM, 디지털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인데 DDCM하고 그 다음에 SDLC, 싱크로노스 데이터 링크 컨트롤, 그 다음에 H는요. 하이레벨 데이터 링크 컨트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DDCM 같은 경우는 바이트 방식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SDLC하고 HDLC 같은 경우는 둘 다 비트 방식이에요. 아울러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다 지원이 된다라는 건데 맞다 틀리다 정도만 구분하시고요. 달달달 약자는 외우지 마시고요. HDLC 프로토콜은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하이레벨 데이터 링크 컨트롤 같은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OSI 7계층 중에서 아직 우리가 OSI 7계층은 안 배웠지만 데이터 링크 계층에 소속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이레벨 이 부분이요. 하이레벨 D하고 L이 데이터 링크거든요. 요거는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OSI 7계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전송 프로토콜이다. HDLC 하이레벨 됐고 그 다음에 DL 데이터 링크 컨트롤 됐죠.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라든가 멀티 포인트 그 다음에 루프 방식을 지원해 준다. 이것도 좀 신경 쓰시고요. 아울러 고속 전송이 가능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송 효율이 좋다라는 거죠. 에러 제어하는 방식은 이미 우리가 배운 Go Back and ARQ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죠. HDLC 하이레벨 데이터 링크 프레임 컨트롤 프레임 구성 그래서 시작 플래그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종료 플래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부 주소 그 다음에 컨트롤 그 다음에 정보부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FCB가 있다라는 거죠. FCB는 뭐예요? 프레임 체크 시켄스 이미 배운 거 그래서 프레임의 구성 순서도 좀 조심하시고요. 시작이 있고 종료 플래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소, 제어, 정보 그 다음에 FCB, FCS 그 다음에 프로토콜의 전송 방식 비트 방식이 있어요. 비트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전송할 데이터의 시작과 끝에다가 특수 플래그 그러니까 8비트다라는 거죠. 특수 플래그를 포함시키는 거 그래서 SDLC, HDLC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트 방식이라는 거는 데이터에 제어 문자를 준다. 그래서 문자 개수라든가 메시지 수신 상태 이런 걸 포함시키는 거고 대표적인 건 DDCM이고 그 다음에 문자 방식 같은 경우는 뭐예요? 특수 문자 이미 우리가 보면 SOH라든가 STX 그 다음에 EXT, EOT 등을 포함시킨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거는 PSC가 있다. 그래서 달달달해 오시는 마시고요. 국제표준화기구는 ISO라고 하는데 I라는 거는 국제이기 때문에 인터내셔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조직기구니까 오간니제이션이 되는 거죠. ISO인데 이 국제표준화기구 ISO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OSI죠? 바로 OSI 7계층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래서 OSI 7계층 ISO에서 만들었고 IOS에서 OSI 7계층을 만들었다. OSI 7계층 잠시 후에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ITUT 같은 경우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인데 뭐가 중요하냐? 바로 이거죠. V시리즈 아날로그 통신 개념 X시리즈 디지털 통신 개념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OSI 참조 모델의 정의인데 개방형 시스템 간의 상호 접속 그래서 OSI가 오픈 시스템 개방형 시스템 인터커넥션 연결이죠. 상호 접속 그래서 OSI의 약자인데 약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ISO에서 만들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거꾸로 된 거 3시 후에 배우게 될 거고 그래서 서로 다른 컴퓨터나 정보통신 시스템 간에 원활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연결하기 위한 표준화된 절차다. 결론적으로 목적은 뭐냐면 정보를 원활하게 그렇죠. 교환하기 위한 그 개념이에요. OSI 참조 모델의 목적 이건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시스템 간의 통신을 위한 표준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신을 방해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 정보 교환을 위한 상호 접속점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관련 규격의 적합성을 조성하기 위한 공통적인 기반을 구성한다라는 거. 그래서 각각의 모델 계층을 나눠놈으로 해가지고 역할을 따로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도 있어요. OSI 참조 모델의 기본 요소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일단 오픈 시스템이에요. 개방형 시스템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아울러 두 번째는 응용 개체 어플리케이션 엔티티 그 다음에 접속 커넥션이에요. 커넥션이라는 건 논리적인 통신 해선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미디어 뭐예요? 물리 매체 정기적인 통신 매체다라는 거. 그래서 OSI 참조 모델의 기본 요소 개방형 시스템 응용 개체 그 다음에 접속 그 다음에 물리 매체 네 가지도 좀 잘 알고 가시고요. 자 요번에 이제 OSI 참조 모델 7계층이 드디어 나왔네요. 그래서 1계층서부터 해서 7계층까지 있고요. 1계층이 물리 계층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2계층이 데이터 링크 계층이고 3계층이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그 다음에 4계층이 전송 계층인데 1층서부터 4층까지 여기를 하위층이라고 불러요. 우리 편의상 위에서부터 썼지만 아울러 이 전송 계층은 상위층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이거는 뭐 교재마다 조금 다르니까 학자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1계층 물리 물 그 다음에 2계층 데이터 링크의 대 물대 됐죠? 3층은 네트워크 계층 물대내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4계층은 전송이에요. 물대내 전 그 다음 5계층이 세션 그래서 물대내 전세 이렇게 물대내 전세 6계층이 표현 계층입니다. 물대내 전세 표 그 다음에 7계층이 응용 계층이에요. 어플리케이션 계층 그래서 물대내 이렇게 3개 물대내 전세 표 응 이렇게 머릿속에 좀 넣어두세요. 당연히 1계층은 물리계층이에요. 됐죠? 물대내 전세 표 응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1계층 서비스 7계층까지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섹션 그 다음에 섹션 표현 응용 이렇게 쓸 줄 아셔야 돼요. 순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하겠습니다. 물리계층은 기계적이고 정기적이고 물리적인 절차 그게 바로 물리계층이에요. 피지컬적인 개념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연결이죠. 인접 개방형 시스템 간의 정보 전송 및 오류 제어다 라는 거 데이터 링크 데이터가 링크되는 개념 그 다음 네트워크 네트워크 뭐예요? 정보 교환되는 거고 중개 기능 그 다음에 경로를 갖다가 선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유통을 제어해 준다. 바로 네트워크 계층의 기능이고 전송 주는 거죠. 송수신 시스템 간의 논리적 안정 그 다음에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전송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션 응용 프로세스 간의 연결 접속 그 다음에 동기 제어 기능이고 표현 뭐예요? 부호 교환 암호화 해독 압축 됐죠? 정보의 형식 설정이고 그 다음 응용 계층 매우 중요하죠?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세스 간의 정보 교환 그래서 전자 사소함 이라든가 파일 전송 이런 것들이 봐요. 응용 계층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층을 나눠 놓은 이유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기계적이고 정기적이고 물리적인 부분이 문제가 생겼다. 그럼 물리계층만 손을 보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계층별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계층만 손을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계층 특징 잘 알고 가셔야 되고 물리계층이 일계층이라는 거 물대내 물대내 그 다음에 전세표 응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각각의 계층 특징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요. 문제를 가지고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프로토콜의 기능 중에서 캡슐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캡슐화 인캡슐레이션 그런데 우리 캡슐 그러면 약 생각나시죠? 이렇게 캡슐에 들어있는 약 바로 그거예요. 전송할 데이터에 제어 정보를 추가하는 것 그걸 갖다가 인캡슐레이션 캡슐화라고 불러요. 이 약안에다가 제어 정보를 추가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뒤에 헤더 그 다음에 트레일러 그러니까 헤더는 머리고 트레일러는 꼬리 개념 아니겠습니까? 앞뒤에 헤더하고 트레일러는 데이터에 붙여서 전송하는 게 바로 정보의 캡슐화 그래서 제어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달달달 한 30번 해보시면 애오지세요. 물대내 전세표 응 그 다음에 시험장 가시면 또 물리계층하고 응용계층은 어떤 게 또 1계층인지 헷갈리신다고요. 1계층이 물리계층이에요. 가장 아래에 단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높은 7계층은 응칠이 응용계층이 바로 7계층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OSI 참조 모델까지 강의해 드렸고요. 우리 다음 챕터 제 6챕터 정보통신망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